뉴스는 의료 사태가 끝나지 않았는데 아무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분들께서 진로를 복귀하게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대 병원의 의대 교수님들이 휴진을 중단하고 정상 진로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아마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협의회에서 행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 74%에 해당하는 그런 교수님들이 찬성했기 때문에 정상 진로로 복원한다. 그렇게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 비대위에 따르면 총투표 인력 천여 명 가운데서 696명 74%가 무기한 휴진 대신에 지속가능한 방식의 투쟁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92명은 그냥 무기한 휴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수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님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그런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발표하신 부분에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 경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무를 담당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이번에 연정부의 무리한 조치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장시간 근무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이 지금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렇게 진로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피해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복귀를 하게 되는데 서울의대, 서울대 교수들의 전면 휴진 결의 이후에 정부는 전공의 처분 움직임을 멈추는 듯 유화적 태도를 변화를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발표하고 의협 해체반을 하는 등 여전히 의료계를 향해 얼음장을 놓고 있다. 엊그제 서울대의 원로 정신분석학을 하신 분 표현에 의하면 이중구속, 긍정 메시지와 부정 메시지, 유화적인 메시지하고 그다음에 강경 메시지를 모순적인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현상을 이중구속, 따블 본 등가 바인 등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계리할 것이고 무너져가는 의료와 교육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그런데 윤 정부가 강경책을 쓸 수 있는 것은 여론이 뒤를 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여기에 의견을 남긴 분들이 무려 240분 정도가 되는데 240분 가운데서 거의 전부 아주 소수의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들이 의사나 아니면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보면 상당히 언차는 그런 아주 좀 그친 표현으로 이걸 다 장식을 해놨네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좀 심하네요 조선일보에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뒷배경이 있으니까 윤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 다수의 의견을 참조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글 가운데 의견을 남기신 분들 가운데 문제의 핵심을 다수의 편성하지 않고 예리하게 지적하신 분은 이야기를 몇 개 소개하는 거가 실상을 이해하는데 좀 정확하게 도움이 되겠다. 이게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미복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은 아주 소수입니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바이탈 필수의 를 이제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10시간씩 걸리는 힘들고 어려운 수술 과정을 수련하던 전공의들은 이제 미래를 희망을 잃었습니다. 돈벌레나 배부른 돼지 악마 등등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누가 낮은 수가에 법적인 책임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필수의 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뇌든 흉부 간 위장 치장 등 최장 등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겁니다. 200여 분 정도가 거의 의로 현장에 대한 몰이해인 겁니다. 그 200여 명 정도의 몰이해의 바탕을 두고 윤 정부가 그 무지한 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나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이 돌아가시더라도 결국 전공의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전문의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겼다고 착각을 하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실상 의로 현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들 결정적인 문제는 의대생의 미복귀하고 전공의들의 미복귀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된다는 뜻은 이건 대전국군병원장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전문의가 배출 안 됩니다. 필수의료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필수의료의사로 살면서 저수과에 그다음에 의료소송에 그리고 4년이라는 전공의 훈련 시간에 전임이 5년간에 그거를 이제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에 오늘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 내가 미쳤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의료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쓰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될 때는 윤 대통령은 아마 퇴임에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사람이 이렇게 넓게 멀리 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자기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거죠. 이번 의정사태는 거위가 잘 먹는 게 배가 아파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입니다. 앞으로 싸고 좋은 의료는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싸고 좋은 의료 자체가 전공의들의 희생득에 가능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전공의들 스스로가 그런 일을 왜 해라는 분위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사태의 숲속 때도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가 보통보다 훨씬 더 깊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문제의 핵심이 뭔지를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는 서울 아산병원 교수입니다. 월급 500만원에 600만원 겨우 받지만 의료진 양성을 위해서 병원에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에 여러분들 교수분들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일부 개업이처럼 그렇게 고액을 받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미 병원은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욕하느냐 앞으로 네 달 전으로 돌아갈 때는 30년 정도가 걸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30년 지나도 복원이 안 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초등학교 수준의 무지막지한 망상적 정책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겁니다. 원래 윤 정부가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 2천 명을 증가시킨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 목표가 필수의료인력의 확충이었습니다. 2천 명을 증가시키게 되면 의사 수가 많아져 가지고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 것처럼 낙수효과처럼 필수의료인력이 채워질 것이다. 그렇게 망상을 한 겁니다. 어처구니없는 여러분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당간당 돌아가고 있던 필수의료분야를 완전히 뭡니까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현재로서는 복원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나라가 이렇습니까 아니 어느 한 사람의 확신에 의해서 한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망가지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이라니 의료 시스템은 원전 폐쇄보다도 100배 더 큰 문제입니다. 모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의미 처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 관리들이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제가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지난 날들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인치가 굉장히 강한 사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이사회를 하든 아니면 대위원회를 하든 그게 정당이든 사기업이든 단체든 대학이든 간에 인치가 어마어마하게 센 겁니다. 그것을 쉽게 풀어쓰게 되면 법과 제도가 잘 규정이 돼 있더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하마든지 바꿔버린 겁니다. 정당 같으면 그냥 정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도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완장 찬 사람들이 피로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인 것이고 그게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피로에 따라서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과 전공인은 2년 차입니다. 전공인을 포기를 결정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소송에 걸리게 되면 한 방에 인생을 망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이 소송사회 소송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 다른 분야를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소송을 잘하지 않습니까 의료 분야는 그냥 먹잇감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마 낮은 의료 수가도 문제지만 의료 소송도 굉장히 여러분들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참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의료 소송을 감당할 정도로 많은 여러분들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안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학생들 입학하면 문제가 커질 겁니다. 8000명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의대생 전부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부터 천부가 동원이 돼 가지고 총장으로 하여금 절대 의대생이에요 여러분들 뭡니까 휴직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휴직 금지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학부생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시끄럽겠죠 뭐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께서는 선의를 가지고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뭐 주장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의료 인력 공급망을 완전히 뭐죠 망가뜨린 겁니다. 그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이국종 교수가 잘 지적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필수 의료가에 전문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실감이 안 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전공기가 안 나오면 그게 뭐지 본인이 잘 모를 거니까 밑에 돌아가는 상황을 여기 이제 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하셨네요 의료 수가도 문제지만 필수 의료인들에 대한 행사처벌이 더 심각합니다. 민사처벌도 크죠. 봉급 얼마 받는데 여러분들 한 번 소송이 의료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게 사람이 남아나겠습니까 소송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피곤한 일이거든요.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면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어쨌든 국민이 실상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낮은 의료 수가 민형사 책임 그게 이제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을 만들어낸 가장 중요한 동민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과대학 정원 2천명을 여러분들 확충하는 것은 아무 여러분들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2천명을 여러분들 확충하는 것은 의료 교육을 부실화시키고 불량 의료인을 여러분들이 양상하는 것 외에 더 큰 문제가 의료 서비스가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료비 폭증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를 보건복지부 장창안 같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30년 40년 일을 하면서 이 무리한 정책이 갖고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몰랐으면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다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왜 이런 두드러기 맞냐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회도 어마어마하게 비겁해져 버린 겁니다. 내 밥그릇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정의도 없고 기계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러니까 좀비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농객들 가운데 이걸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왜 대중들한테 질타받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든 시스템이라는 것은 망가지게 되면 그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을 참 이해를 못하는 윤 대통령의 이해력도 문제가 많죠. 본인이 경험 안 해봤으니까 검사세계만 여러분들 그렇게 다녔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검사세계만 여러분들도 많이 큰